안녕하세요 부릉게 입니다 오늘은 이 세자어왕 골드헤드 지금 2년생 이상 2년생 이상 들어있는데 요즘 분양 끌을 좀 내놨으니 분양이 곧잘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보니까 종호선별을 좀 해봤습니다. 일단은 요렇게 이렇게 종호감을 잡아 봤어요. 종호감을 제 기준으로 맘에 드는 애들 빵도 좀 크고 머리도 좀 노랗게 돼서 바디까지 좀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애들 지금 2년생인데 지금 머리 까지네 요거는 요놈 같은 경우 머리가 좀 많이 까졌어요. 그래서 요런 놈으로 다 해서 지금 종호를 좀 선별을 좀 나름 해봤습니다. 요거 이제 이걸 어떤 걸 보냐면은 이쪽 두자어왕 두자어왕이 이제 구피 키우던 어왕인데 구피 싹 뺨을 했어요. 지금 구피 싹 빼고 그래서 ph 8.0 정도 7.5 에서 8.0 정도 됩니다. ph 8.0으로 다 다시 세팅해 가지고 알칼리성으로 세팅해서 골드웨이드의 종호왕 종호왕으로 해서 요기에서 치어를 한번 볼까 다시 한번 더 시도해 볼까 해 가지고 요렇게 지금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. 그리고 구피들은 여기 옷팔은 이쪽으로다가 밀려 놨고 요기는 코코아로즈 요거 야심차게 좀 코코아로즈 아 얘가 좀 기대에 못 미치네요. 얘를 좀 한번 잘 좀 브리징 좀 해 보고 싶었는데 색깔이 안 나옵니다. 얘들이 그리고 이쪽에는 알풀이 있는데 알풀이 지금 거의 뭐 알풀은 거의 전멸상태 전멸상태 알풀이 좀 처음 구피 키울 때 알풀 시작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좀 비싸게 그냥도 맞고 했는데 한번 한 백여마리 그냥 하고 나서는 아 구피가 참 병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. 쉽지가 않네요. 쉽지가 않네요. 맨날 치료하고 있어요. 구피 키우다 보면은 맨날 치료하고 있어 내가 어느 순간에 어 그래서 지금 거의 뭐 구피는 그냥 이렇게 물만 좀 자주 갈아주면서 요 왕에서 그냥 거의 방치상태라고 할까요? 아 여기 치어 있네요. 치어. 네 여기 치어 들어오다니 치어. 치어도 따로 받질 않았어요. 치어도 따로 받지 않고 그냥 놔뒀더니 놔뒀더니 지가 알아서 놔서 걸어다니고 있어요. 여기도 지금 오팔도 지금 애들이 음 임신한 애들도 있는데 아직 뭐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냥요. 아 여기 안씨는 안씨가 제일 신기해요. 안씨는 지가 낳고 지가 막 치어 돌아다니고 죽는 놈 죽고 지금 아이고 어항이 더 없어가지고 요거 케어를 더 못합니다. 일단은 골드웨드의 중점 골드웨드 2년생을 거의 다 이제 분양을 다 보내야 되구요. 딱 분양을 보내고 이쪽 산란 어항에서 나면은 다시 치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아 이제 얘네들은 지금 1년이 넘었어요. 1년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된 애들인데 얘네들도 조금씩 분양이 나가기 시작합니다. 어항이 더 없다 보니까 분양을 해야지 새로운 어 브리징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종자로다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얘네들 한번 두장으로다가 좀 넣고 다시 영상 촬영할게요. 네 지금 종어들을 선별한 골드웨드 지금 입수를 했구요. 물맛댐하고 입수를 했습니다. 뭐 같은 어항이긴 하지만은 좀 온도맛댐은 아니더라도 물맛댐은 좀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pH가 약간 틀려요. 약간 여기 한 8정도 나오는데 기존 오항은 7.5 에서 8정도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일단 입수를 하고 불을 좀 꺼졌습니다. 좀 적응할 수 있게 불을 좀 꺼졌습니다. 일단 환하게 불 켜고 한번 다시 볼게요. 좀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몇 시간 지났는데 지금 8마리 8마리 지금 종어로 한번 써보려고 8마리 지금 아 착출해 놨습니다. 착출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 요 놈들 중에 진짜 때깔 좋은 애로다가 암수 쫙 한번 져가지고 후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뭐 제 기준으로다가 일단 뭐 요거를 지금 제 기준으로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는 안 찰 수도 있습니다. 지금요. 여기서 또 치어를 보려고 하면 앞으로 앞으로 또 한 치어 봐서 한 2년은 또 2년 있어야 또 요만한 크기가 되겠죠. 정말 이게 골드헤드가 아 크는 속도가 정말 더딘 더딘 것 같아요. 더딘 애들 같아요. 얘네들도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. 2년 뭐 몇 개월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2년 이상 된 애들입니다. 2년 이상 된 애들인데 여기서 제일 큰 애가 한 8cm 정도 되더라구요. 아까 잡으면서 센티미터를 재봤는데 크기를 제일 큰 애가 한 8cm 좀 넘고 그 나머지 애들은 7cm 전후 정도 되더라구요. 7cm 전후 순넘 기준으로다가 좀 그렇고 앞놈은 좀 작습니다. 요거보다 한 6cm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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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